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취입니다 야호 마유의 사당 지난번에 들어갔다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미룬건데 오늘 진행할게요 강철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봐도 요렇게 올려놓으면 반대쪽이 올라가겠죠 가디언이 있네요 화살 한 방이면은 안 끝나네 1형이나 2형 뭐 그런거였을테니까 도가 뭐 안찍었고요 8을 찍은 것 같아서 아 왕가의 검 필요 없어요 아닌가 지금 화염의 검이랑 뇌전의 겸 아까워서 안쓰고 있고 일반 칼이 없네요 라이나의 검도 아까워서 안쓸 것 같고 음... 가디언 엑스 안쓸 것 같으니까 엑스 엑스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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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나 있었네 자 옆에 지금 못 들어가는데 좀 둘러보면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이걸로 눌러주면 될 것 같으니까 됐나요? 잠깐만 얘네들 버리고 얘는 들고 가죠 음... 배고 없나? 자 여기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마땅한게 안 보여요 지금 눌러줄만한게 그 얘기는 전에 있던 거 갖고 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가보면 해야겠죠 q bl 아 으 ast 으 으 으 으 으 으 5.8 얻었고요 잡을 수 있네 어차피 좀 내려놔서 탈 수가 있어서 뭐 한 거지? 순간 그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 했습니다 나가도록 갈게요 지금 표 9개 예전에 오래 걸렸던 게 바람의 길 만들기 뭐 그랬던 거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타이밍 게임 같은 거 있었네 그런 게 미친듯이 오래 걸렸었는데 다음은 일단 여기 타와 진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당이면 그냥 들어갔다 나올 텐데 뭐가 나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 축복의 사당이네요 어류 뇌전이야 뇌전에 대검이 지금 없죠 하야마나 버리죠 뭐 쟤 뭐 팔지도 못하는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 요 아래쪽 가자 뭐 큐카나타의 사당 자 같이 일을 오랜만에 먹는데 괜찮네요 축복만 있으면 이동만 하다가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큐카나타의 사당도 어떻게 된게 또 축복이네요 어 러버타이징 드디어 전기 아 그냥 나갈 뻔했네 전기 세트 중에 하나 이제 상의만 구하면 끝이 이려나 상의는 어디서 나오더라 모자는 예전에 미니 챌린지로 바로 얻고 시작해서 계속 모자만 있었는데 아무튼 다음은 요 아래쪽 까죠 사이우토의 사당 저기는 저기도 뭔가 축복 같은 느낌인데 여기가 이 코가 숨겨져 있어서 그거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약간 어 아니네 기울임을 멈추는 것 자 바퀴 살짝 돌아봤고 여기로 올라갈게요 이거 뭐 요거 하라는 거라서 어 안돼 안되안돼안돼 어 저쪽 올라가면은 보무상자인가 귀찮아도 풀어주는게 빨리 채우는 방법 중의 하나라 또 왕가해 그러면 어렵네 어려워 어차피 잘 쓰지도 않는 칼들인데 가디언 엑스 여기서 버려줍니다 차라리 칼이 나요 자 올라왔구요 귀찮아도 이거 해줘야 약간 더 빠를테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지 그냥 발판인가요? 위로 올라갈 수 있나 뭔가 보물상자 같은 걸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갖고 있어 있나 아 갖고 있어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cripture 위쪽에 이거 뭐지? 여기서 쟤는 또 철이 아니네 일단 이거 걸면 갈 수는 있는데 아 흠 본무상자가 꽤 무거운 거 보구나 점프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아이고 아이고 본무상자가 어디갔어?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아 그냥 냅다 때려서 하는 건 아니겠지? 이 론 아니겠지? 안 밀리네 이론 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거 애매하네 대충 보면은 이거 이거 뭐 또 터로 터로 두어넣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음 음 음 음 음 저 위에서 하는 거려나 아이고 아이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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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좀 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아이고 맞나 모르겠지만 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제 포물상자 뭘 거 없을 수도 있는데 흠 아이고 뭐야 포물상자가 꼈네요 너 어떻게 거기 꼈니 그러면 안되는데 애매한데 이런 망했네 포물상자 얘가 여기 껴버렸거든요 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 위에 좀 올라가 보려다가 망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올라오겠는데 저걸 먹고 싶어서 다음 기회에 우리 이빨 그거 있으면 금방 올라갈 텐데 없기 때문에 보물상자 하나에 목숨에다가 시간만 잡아먹었습니다 꽤 좋은 아이템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한 번 더 하긴 좀 귀찮으니까 보물상자 보물상자 축복이라고 써있는 축복이라고 써있는 건 옆에 보물상자가 그리였나 보네요 이미 깼지만 자 쇼다 사이 사다 왔고요 바로 진입할게요 성공의 타이밍 이름만 들어도 짜증낼 것 같은데 여기도 엄청나게 시간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때리면 어떻게 되지 으흠 대충 여기다 놓고 때리는 건가봐요 뭐에 맞춰야 되는거니 뭐에 맞춰야 되는거니 쏜아 어떻게 되니 아하 앞에서 맞고 있구나 헐 소름 저 위에도 있어 일단 두고 못올라가네 못올라가네 그냥 올라가려고 헐 저기 걸렸어 헐 저기 걸렸어 그냥 던져 손 넘겨줬고요 저 위쪽은 설마 아니겠죠 어디갔어 어디갔어 호실이 안 보이네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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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한데 생겼어. 쟤는 또 왜 움직이지도 않는거야? 또 들고 뛰어내렸네. 전에도 한 번 저랬던 것 같은데. 혹시 몰라서 들고 가는 거고. 그냥 아이스메이커 써서 던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킬이 계속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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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